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오늘은 ASMR 저녁 스킨케어 입니다 화면도 조금 어둡게 하고 저녁에 약간 스페셜로 하는 루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 스킨케어 출발 빵 토너는 이솔 로즈럭스 토너 지금 되게 복직해요 새거거든요 이솔에서는 가끔 저한테 제품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주셔요 되게 거품없는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써봤는데 제형이 괜찮더라구요 솜은 스킨푸드 렌즈 렌즈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 나게 할게요 저는 토너에 글리세린이 좀 들어간 걸 좋아해요 너무 물토너는 퍽퍽해서 피부에 자극적이라고 느껴지더라구요 좀 이렇게 비끌비끌해야 좋아요 아마 마이크에는 되게 파사삭 들어가겠지만 저는 피부를 세게 만지지 않는답니다 솔직히 솔직히 옛날엔 세게 만졌어요 근데 계속 계속 하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게 나름이 오더라구요 뒤집어서 요런데는 조금 더 게어를 해줘요 왜냐면 안 만져주면 뭐가 나아요 그리고 약간 작색이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 닦아주고 오 좀 묻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봐요 보다가 아무튼 제가 스페셜 케어로 넣어주는건 세럼 단계에서에요 워낙 제가 좋다고 많이 해가지고 식상하시겠지만 갈색병 넣어둔 갈색이라서 갈색병 이치 얘가 너무 유명해서 진짜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써봐도 좋아요 써도 써도 얘는 좋아요 그냥 사고싶을때 사세요 조금 트러블있는 피부에도 당연히 사바사지만 괜찮으실거에요 이거를 얘는 한 펌프를 다 쓰면 솔직히 좀 많아서 3분의 2 펌프 그리고 너무 비비지말고 얼굴에다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귀찮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물같은데 조금만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면 슬금슬금 꼼꼼함이 아니 쫀쫀함이 느껴질거에요 그러면 이게 손이 점점 폭폭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만지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돼요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말고 아 이제 쫀쫀 늦게 졌구나 요런 느낌 이쯤에서 막 짭짭짭짭 하지 말고 스탑 이 정도 전 원래 살짝만 만져도 빨개져요 저 사실 지금 화장실 다녀왔어요 약간 긴장하면서 찍었더니 암튼 그랬어요 지금 흡수가 다 됐는데 갈색병을 발랐다고 갑자기 속건조가 확 잡히고 그렇지 않아요 속 안으로 수분이나 배에서 소리난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다 알지 못하시면 어쨌든 갈색병이 바라는 그런 것 좀 넣어주고 올리카 올리카 쿠세라 슈퍼세라마이드 크림인 세럼으로 헛태를 또 덮어주면서 수분을 더 넣어줄 거예요 멈췄 주인공 오 오 어 오 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조함이 안올려면 베개에 막 닦아내지 않은 이상 안올려면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에 크림으로 코팅을 잘 해줘야 은근조하지 뭐 하나 써가지고 속건조가 다 나왔다 없어졌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특히 지금처럼 여름이 아닌 시기에는 너도 살짝살짝 목에도 해주고 그러면 쫀득하지만 겉에는 끈적이지 않는 피부 표면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샤넬 르 리프트 크림 리치를 발라줄게요 얘도 오랫동안 써본 건 아니고요 최근에 써보는데 확실히 리치라서 엄청 리치해요 스패출러로 크림은 조금 듬뿍 왜냐면 날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젤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엄청 꾸덕꾸덕해서 이렇게 따라오지도 못하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코팅을 해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리치한 애를 너무 많이 매일매일 해주면 좀 쌀이 또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피부인데 이런 제품들은 피부 컨디션을 잘 살피면서 저는 양 조절을 해줘요 어떤 날은 많이 어떤 날은 조금 적게 그러면 트러블이 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 이거고 저거도 외부에서 뭘 발라가지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겉에는 부드럽게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프레쉬 슈가 카라멜 하이드레이팅 립밤 이제 좀 잠이 와요 아까 시작할 때만 해도 잠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립밤을 발라줍니다 요구르트 맛이 나요 이게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선뜻하기에는 립밤을 이 가격에 쉽긴 하겠지만 선물용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싫어할 사람도 있긴 하겠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ASMR에 이런 거 하던데 소리가 안 난다 아 그거는 립밤이 아니라 립글로스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크림도 바를때는 바르는데 자꾸 까먹어서 이 정도로 저는 스페셜 케어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은 안 씻고 자기도 하고요 나머지 한 두 번을 귀찮으니까 손 가는대로 또 이쪽 화장실 저쪽 안방 화장실 제품이 달라가지고 보이는 대로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나른해지는데 스페셜 저녁 헤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엔딩맨트하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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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저녁 librarian FS